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비오는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비오는 날 분위기있게 한번 찍어 봅니다 비 맞지 않아야 될 아이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빗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흰 제라님 하나를 더 심었어요 머리에 하군요 여기 있죠 흰색을 붙여줍니다 흰색을 붙여줍니다 물이 붙여줍니다 흰색을 붙여줍니다 흰색을 붙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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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